내 팔뚝만한 소시지 싫어! 세계적인 브랜드 브릿은 유럽 최고의 반려동물 사료 생산 업체야 체코의 본사를 두고 전 세계 85개국 이상에서 판매 중이래 연간 총 생산량은 무려 20만 톤! 반려동물 사료계의 먹이옵인걸? 우리 강아지 사료하면 생각나는 건 다들 건식 사료가 떠오르지 않아 하지만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시지 강아지 화식? 다들 들어봤어? 후! 이 팔뚝만한 소시지 크기 보여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노옥수수, 노소금, 노지애모 체코 현지에서 공급된 신선한 재료로 육류 함량이 무려 95%나 된다고 해 그리고 맛있는 맛과 영양 가득한 휴먼 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해서 황금똥을 낳는 다나 뭐라나?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은 소시지 화식으로 짜장면을 만들어준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먹인다고 해 고양이 거는 없냐고? 당연히 있지! 우리 케어캣 그레인프리 사료는 닭, 칠면조, 연어, 토끼, 오리 등 엄선된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소화하기가 매우 쉽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해 건강을 위해 브릿 한번 먹여보는 거 어떨까?